파이어. 예스. 파이어. 너무 많이 하지마, 처음에. 불만 붙여놔. 야, 계속해. 이거 불 붙이려면 연기가 많이 나. 왜? 안 됐어요. 어? 안 됐어요. 왜? 야, 훈아. 야, 훈아. 야, 훈아. 야, 네 아빠 계속 부른다. 못 들었다고, 못 들었다고. 나 선수들이 그렇게 엄청 많이 했어. 몰른 척. 훈아. 너 뭐해? 밥하잖아. 야, 이거. 왜 쌀 맛있으면, 대안 치시면 돼, 이거. 오늘은 내가 한번 밥을 해 보겠어. 아니야, 태풍이 형 불 속하고 있어. 이제 있네. 아버지! 아빠! 어. 되게 커, 진짜. 울어, 울어. 이만한 거. 이만해, 이만해. 이만해, 이만해. 이만해, 이만해. 깜짝 놀랐어. 두 개? 어, 두 개. 메뉴가 뭐야, 그 메뉴? 그러니까 우럭, 구이하고, 한 명 김치찌개하고, 삼겹살하고, 밥이랑 같이 먹죠. 그래. 내가 이거 손질해줘? 제가 할게요. 네, 종교기 다 한 게 나을 것 같아. 형, 갑자기 웬일이래요? 어제 못했던 그거를 미안함이 있어서. 너무 꿀 빨아가지고. 좀 해요. 내장을 빼야 잡내가 안 나요. 비린내, 잡내. 무슨 말인지 알죠? 이해했어, 이해했어. 거기 이제 물 넣어가지고 이제 막. 진흙으로 잘라야 되지 않나요? 그렇죠? 저 죽일 수 있어요? 어. 어떻게 해요? 지금 이렇게 배 가려는 것이잖아.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어. 아가미 쪽을 일단 따서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안 나갈까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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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